누가 한 짓일까? 설마 백민이는 아닐 거야 이번 일 잘못되면 도윤씨 대표이사 자리도 끝날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 도윤씨를 위험에 빠뜨릴 리가 없잖아 그럼 도대체 누구 짓이지? 정말 산업 스파인가? 이 시간까지 일하는 거야? 어 요즘 거의 밤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? 아니야 일이 많을 때라서 그래 기획안 유출 사건 때문이지 도윤씨 이사회에서 대표직 사임하라고 몰리는 거야? 이번에 또 회의만 올라오면 도윤씨 힘들 거라고 사내의 소문이 그렇게 난 모양이네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쉬운 적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괜찮아 너는 괜찮아? 이번 일 자칫 검찰 조사까지 받을 수도 있어 후회하는 거 아니야? 퇴사하고 다른 회사 들어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나도 여기까지 쉽게 온 거 아니야 갈게 내일 봐 그래 그래 내일 보자